안녕하세요 파도입니다 힐링 맛집 제 2탄 이 조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약간 마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저는 이번에도 파란색으로 그려줄 거예요 저번 거랑 시리즈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번엔 약간 울트라마린 색깔? 약간 색상이 조금 다른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광안리를 갔다가 할 게 없어가지고 해수욕장 거닐면서 봤는데 이 조개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거기서 골라가지고 화장실 가서 씻어와가지고 집에 들고 왔어요 혹시 촬영 같은 거 상품 촬영 같은 거 하게 되면은 또 쓸 수도 있으니까 하는 마음에 고의 모셔왔어요 제가 조개 모으는 거를 좀 좋아해가지고 물감을 좀 더 칠해가지고 이 끝부분에는 좀 더 진한 파란색으로 이렇게 콕콕콕콕 찍어주시면은 좀 자연스럽게 예쁘게 번지게 돼요 그라데이션을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? 대신에 이게 물이 마르기 전에 콕콕콕콕 찍어주셔야 됩니다 이 끝에도 좀 진한 색으로 칠해줄게요 뭐 약간 진한 색으로 칠하는 거에 대한 답은 없는데 좀 저는 가장자리 부분에다가 진한 색을 칠해주는 것 같아요 외곽선이 좀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뭐 그림이라는 게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자기 필 가는 대로 그리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조개 같은 경우는 음 이건 무슨 색으로 칠해주면 좋을까? 보라색으로 한번 칠해볼까요? 보라색이 이쁠 것 같아요 근데 색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파란색을 조금 섞어줘야겠어요 오 이쁜네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진하게 칠해져가지고 물을 좀 더 묻혀가지고 살짝 닦아내줄게요 이것도 여기가 다 마르기 전에 이제 이런 바탕 부분에 좀 장식 같은 거를 해줄게요 이번에는 물방울 느낌보다도 약간 좀 반짝반짝거리는 모래 같은 느낌? 그런 느낌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좀 물이 많은데 물이 안 없어져요 이게 워터브러쉬가 좀 안 좋은 게 물 조절이 약간 잘 안 돼요 닦아도 닦아도 계속 물이 많아 이번에는 보라색이랑 파란색이랑 좀 섞어가면서 적절하게 동글동글한 모래 한번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좀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십자가 모양으로 빛을 좀 표현해 볼게요 보라색으로도 반짝반짝한 십자가를 그려줄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는 거의 다 마른 것 같으니까 진한 색으로 이런 라인 같은 거를 좀 더 세밀하게 표현해 볼게요 근데 여기가 조금 더 진하면 더 예쁠 것 같아서 여기서 여기 조금 더 칠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라인을 샥샥샥샥샥샥샥 그리면 되겠죠 선을 이렇게 쫙 그을 때는 숨을 참고 숨을 쉬게 되면은 좀 사람이 사람이다 보니까 진동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때는 숨을 참고 한 번에 싹 그려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연한 색으로 긋는 거를 연습을 하셨다가 나중에는 위에 진한 선으로 덮어주시면 좀 못생긴 선이 나왔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연한 색으로 연습을 한다 생각하시고 쫙쫙 그어주세요 이게 천천히 끄면 끌수록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예쁜 선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그리고 선을 한 번에 쫙 끌 때는 요 손목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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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를 딱 대고 손목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옆 팔꿈치 관절을 딱 대고 이렇게 요 팔 근육이 전체적으로 움직여야지 안 흔들리는 선이 나와요 끌어볼게요 손목을 세워가지고 여기 딱 붙인 상태가 아니에요 제가 이런 식으로 진하게 다시 다 칠해줄게요 거의 여기 바닥에 스칠듯 말듯한 닿기 정도로 해주시면 돼요 이게 딱 바닥이 고정시켜져 있으면은 손목이 마음대로 움직이지가 않아요 아 뭔가 망삐이긴 한데 요거 다 마르고 나서 진한 걸로 한번 더 칠해줘야 될 것 같아요 좀 망한 것 같아도 괜찮아요 위에 물방울 또 올리면은 괜찮으실 거예요 마성의 물방울 물방울이 만병통치약입니다 보라색만 있으니까 좀 심심해 보여서 파란색으로 살짝살짝 찍어줘가지고 색깔의 베리에이션을 좀 더 넣어볼게요 진한 색으로 조개 라인을 더 칠해볼게요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물방울을 방울방울 그려줄게요 아까 배경에서 그렸던 것처럼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십자가 모양도 그려주세요 요 옆에 있는 보라색 쪼꼬미 쪽에도 그려줄게요 오 역시 반짝반짝이의 효과 이렇게 해서 힐링 맛집 2탄 조개 그리기를 완성했습니다 좀 그리다가 약간 너무 계속 진하게 칠해버리다가 좀 지저분해져가지고 속으로 아 망했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흰색 반짝이가 겨우 살렸어요 이걸로 나중에 스티커 만들어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가능하면 계속 시리즈로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저희같이 그림 그려요 안녕 반짝반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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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